안녕하세요 1년만에 돌아온 1년만에 시베데로 돌아온 마이틱입니다 1년만에 컴백하는 소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? 아 매우 신이 난다 포토타임 포즈 자 다음 포즈 해보실게요 컨셉이요? 어 저희의 컨셉은 항상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둘만 아는 내 잠뻐름 섹시함 네 눈빛 속에 네 되게 귀여워 우리 막내 근데 오늘은 왜 그 섹시함인데 단추를 안 풀었는지 아 나중에 이거 팁 벗을 거예요 아 벗고 여기 팁 사라질 거예요? 그러니까 약간 섹시하게? 아니 그냥 벗을 거예요 아 진짜요? 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아 진짜 못해요 아 아파요? 아니요 아 이거 센 거예요? 아니요 약하게 센? 조절할 수 있어요 네? 조절할 수 있어요 먼저 한 명씩 와 네 먼저 와 아파요? 한 명씩 먼저 포토타임하고 제 센 거예요 네 약하게 센? 네 아 형 아 형 여러분들아 무서워 무서워 나 최연수는 섹시한 모습을 가장 멋있게 보여줄 수 있다 있어요? 좀 있다 있다 진짜야 오 오 오 보여드릴게요 네 눈빛 속에 네 네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한 걸로 나 한슬이는 마이팅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오 아니요?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 오 오 내가 마음으로 걸어주셔야 돼요 오 으악 자 대선 한 번 대봐 아 와 진짜 무서운데 그러니까 강도 제일 센 거예요? 아니 몰라 안 센 걸? 자 안 센 거예요? 형 강도 약한 걸로 해줘요 진짜 자 질문하면 돼요? 뭘요 질문하면 돼요? 강도 약한 걸로 해요 자 나 송립이는 마이팅에서 노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한다 아 그건 아니다 오 아 그건 아니다 아 아 잠시만요 과연 진짜일 것인가 손을 세고 있어 저거 과연 과연 나 송립이는 마이팅의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축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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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여러분 유빈이는 노래를 제일 잘하는 걸로 ativas 힘들 там bén 주로 아멘